남가주 주택가격이 또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지난달에 남가주의 중간 주택가격은 68만 달러로 나타났는데요. 또 2024년 세계일주크루즈여행상품의 예약이 게시가 됐는데 순식간에 매진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또 트위터가 지난해 하반기 운영 원칙을 위반했던 콘텐츠 수백만 개를 삭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대부분 아동성 착취물이나 자살 자해 조장 그리고 마약 판매 불법 촬영물 등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으로 우선 남가주 주택가격이 또 올랐네요. 네 지난달 6월 남가주 주택가격이 또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데이터 정보업체 DQ뉴스가 어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트의 중간 주택가격은 68만 달러였습니다. 그 한 달 전인 5월엔 66만 7천 달러였는데요. 한 달 사이 만 3천 달러가 더 상승한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인 2020년 6월과 비교해보면 22.5%가 뛰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엔 아무래도 팬데믹으로 인한 샷다운이 발령되면서 셀러들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택시장은 침체돼 있었던 만큼 상승폭이 특히나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로 중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지난 1년간 지역별로는 얼마나 올랐는지 6개 카운티들의 가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LA 카운티는 23.1%가 상승한 중간 주택가격 79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이고, 네. 오렌지 카운티는 17.6%가 올라서 중간 주택가격 90만 달러를 찍었고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20%가 뛴 51만 달러입니다. 샌버나니노 카운티와 샌디에고 카운티는 각각 21.3%, 24.9%가 급등한 44만 2,750달러 그리고 75만 달러였고요. 네. 마지막 벤츄라 카운티, 22.7%가 오른 73만 6,000달러입니다. 네. 가격뿐만 아니라 판매도 많이 증가한 걸로 나왔습니다. 판매 증가폭이 가장 적은 게 샌디에고 쪽인데, 그래도 34.5%나 늘어났고요. 네. 판매 증가폭이 가장 컸던 LA 카운티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무려 68.9%, 거의 70% 가까이 판매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전에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속해서 뜨거운 인기를 보이는 게 뭐죠?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요인을 계속해서 꼽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어마켓이 빠르게 확장한 점입니다. 거기에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주택구입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점이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재택근무에서 지금 사무실 복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이브리드식이 많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일하고 어느 날은 사무실 복귀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다시 확산하니까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도 연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당초 9월 초에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시작하겠다라고 했다가 한 달 연기해서 10월부터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여전히 재택근무에 관해서도 기업들이 좀 오픈해두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만큼 보다 넓은 주택 공간을 찾는 그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상당히 낮은 모기지 이자율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한된 매물을 놓고 보유한 투자자들과 중산층의 그런 주택구입자들이 경쟁을 벌이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렌트비 내고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주택 구입하는 게 한 달 페이먼이 더 낮을 수 있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집을 사서 렌트 주는 그런 투자자들 역시 지금 이때면 이득이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들은 일단 그 열기는 조금 식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수요가 올 연말까지 어쩌면 그 이상 남가주 주택 시장을 계속 뜨겁게 달굴 수는 있다는 관측인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매물도 함께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었습니다. 그렇게 공급 부족 사태가 조금은 해소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빚어졌던 그 가격 경쟁 그동안은 정말 수천 달러 수만 달러 그렇게 웃돈 주고야 겨우 구입할 수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격 경쟁이 조금은 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전망일 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식으로 반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금씩 오를 것은 계속해서 오를 것은 그냥 유지가 된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 오르지만 상승폭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정도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세계 일주 크루즈 티켓이 3시간도 채 안 돼 모두 솔드아웃됐다고요. 네. 리젠세븐시즈라는 크루즈 회사가 지난 14일 약 3년 뒤에 떠나게 되는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 상품 예약을 개시했는데요. 그랬더니 단 2시간 30분만에 티켓이 매진됐습니다. 동구 시간 아침 8시 반에 시작한 티켓 판매 오전 11시에 이미 솔드아웃됐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인데 이렇게 인기가 좋았어요? 세븐시즈메이너라는 크루즈 선은 오는 2024년 1월 6일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를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132일 약 5개월 가까이 31개 나라, 66개 항구를 거쳐서 3만 4,500마일을 돌아보는 세계 일주 상품인데요. 남미, 하와이, 남태평양, 호주, 뉴질랜드, 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버뮤다 등이 포함이 되고요. 여행 일정에는 인도의 타지마을,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리고 호주의 울룰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가격 가장 저렴한 게 7만 3,499달러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가장 비싼 건 19만 9,999달러, 거의 20만달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 사람당입니다. 그럼 제일 싼 게 5달 동안에 두 사람이 15만 달러라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안 해서 뭘 먹고 마시고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더 써야 되죠. 상당히 비싼 돈이네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베이조스가 타고 올라갔던 우주선 가격, 그 가격을 내면 부부가 이거 한 번 5달 동안 엔조이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이번 크루즈 티켓 매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행 수요 증가를 나타내는 만큼 2024년쯤에는 그래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란 점입니다. 이 크루즈 회사의 제이슨 몬터규 회장은 2024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이번 세계 1주는 단순한 크루즈 여행이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은 델타 변이다, 람다 변이다 이렇게 다시 확산세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번 매진 사례는 2024년 정도 되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를 나타낸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당분간은 크루즈 선사들의 운항 재개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인데요. 카니발 크루즈 라인 같은 경우는 이달 말까지 모든 크루즈 운항 중단하겠다고 지난 5월에 밝혔고요. 디즈니 크루즈 라인 역시 승무원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 엇갈리게 나오니까 시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엔 로열 캐리비안 그룹, 여기 크루즈 선박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승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위터가 지난해 하반기에 운영 원칙을 위반한 콘텐츠 수백만 개를 삭제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네요. 트위터가 삭제한 콘텐츠는 모두 450만 개에 달합니다. 이는 작년 상반기 대비 132%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트위터는 또 이러한 게시물을 올린 계정 350만 개를 일시 정지하고 100만 개는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이 삭제된 콘텐츠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대부분 아동 성착취 비롯해서 자살이나 자해 같은 걸 조장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또 마약 판매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불법 촬영물 등이 있었습니다. 영구 정지된 계정 절반 가까이인 46만 4,800개 계정은 아동 성착취 관련 정책을 위반한 거였는데요. 이들 계정 이용자는 트위터 가입 자체가 앞으로 전면 금지됩니다. 작년 하반기 운영 원칙 위반으로 삭제된 트위터의 77%는 100회 미만으로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17%는 100회 이상에서 1,000회 미만으로 노출된 것으로 이번에 파악됐습니다. 트위터는 같은 기간에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법적 요청 데이터도 함께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삭제 요청이 가장 많았던 비율인 43%는 일본에서 발생한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어서 인도 18%, 러시아 16%, 터키 10% 그리고 한국이 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트위터는 이렇게 전 세계 정부에서 들어온 컨텐츠 삭제 요청을 검토한 뒤에 2,600건을 실제로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백만 건의 트위터를 삭제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ot 63 spot 33 see you can we we are